안녕하세요. 시지아니원 강남정 고지원장입니다. 저는 내막 두께는 정말 좋다고 해요. 배화도 상급이 나오고요. 그런데 왜 시험관 착상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양방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나님 환자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선 시험관 이식 및 착상 조건의 가장 기본은 자국 내막 두께가 맞습니다. 자국 내막 두께가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우면 착상이 불리해서 시험관 이식이 불가하거나 일시적으로 미루가 됩니다. 연구 결과상으로는 시험관 성공률이 가장 높은 자국 내막 두께는 이식할 때 한 8에서 10미 정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자국 내막 두께를 충족해도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착상이 잘 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착상이 잘 되는 자국 내막에 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착상이 잘 되는 법, 착상이 잘 되는 비결의 첫 번째는 평소 나의 자국 내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험관 이식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전부터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는 시기에 자국 내막이 좋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자국 내막의 착상이 적합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을 때 좋은 자국 내막을 점검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생리 11제 초음파 검사상 자국 내막 두께가 한 7미 정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리플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자국 내막의 모양은 굴절 없이 곧게 뻗어 있는지 네 번째로는 자국 내막의 윤곽이 균일하고 매끈한지 다섯 번째로는 자국 내막 내부의 폴립 등의 지저분한 흔적이 없이 깨끗해야 되고 여섯 번째로 자국 내막 주변의 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자국 내시경상의 내막이 깨끗하고 붉게 현류가 잘 흘러야 합니다. 자국 내시경에서 하얗게 된 곳은 없는지 거미줄처럼 덮인 곳은 없는지 유착은 없는지 폴립은 없는지 울퉁불퉁한 면은 없는지 등 이 모든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7번 조건은 자국 내시경으로만 가능해서 자국 경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담당이와 의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국 내막 두께가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착상 환경이 아주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착상이 잘 되는 자국 내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국 내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국 내막의 증식기, 자국 내막의 분비기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국 내막의 증식기는 자국 내막이 두터워지는 시기입니다. 남포가 자라고 배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인데요. 남포가 커지면서 남포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국 내막도 두터워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국 내막을 구성하는 그 내막 세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국 내막 세포가 균일하면서도 밀집도가 조밀하게 쌓여서 자국 내막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국 내막 세포로 형성되는 층에 미세한 혈관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매일 부지런히 자국 내막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국 내막의 두께가 좋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증식기의 기능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서 착상 준비의 50%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식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자국 내막 분비기는 자국 내막 표면에서 착상과 관련된 착상 유도 물질과 여러 영양 물질이 분비되는 단계입니다. 생리 주기상에는 배란 후에 생리 전까지의 기간인데 배란 후 2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그 중요한 착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배란 후에 7일 전으로 3, 4일간 정도 착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착상에 적합한 자국 내막 상태가 만들어져 있고 수정란을 만날 수 있어야 착상, 접촉, 그리고 함유배상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비기에 배란 후 48시간에는 착상을 위해서 자국 내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방, 글리코겐 등이 풍부하고 투명한 소공이 상피세포의 기저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착상 창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수정란이 자국 내막에 착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포배기 배아가 자국 내막 근처에 있어야 착상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리한 20일에서 23일째 정도의 착상 창문이 열리는데요. 과배란 할 때는 착상 창문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과배란 하는 분들은 이식한 날보다 착상 창문이 일찍 닫혀버려서 착상 실패가 반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국 내막이 배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국 내막의 수용성 분석 검사, ERA 검사가 있는데요. 자국 내막 조직이 자국 내막의 수용성과 관련된 그 RNA를 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황체기 5일째 하는 검사라서 이식하기에 적합한 날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선배아 이식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 냉동배아 이식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달과 이식하는 달의 자국 내막 주기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적용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착상에 적합한 자국 내막을 만들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했던 자국 내막 두께, 자국 내막 구조, 자국 내막의 성속도와 착상 창문의 타이밍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막의 내부 혈관 분포 및 혈류 순환이 떠지고 자국 내막의 성속도가 부족한 부분을 튼튼하게 채워서 쌓아갈 수 있도록 자국 내막으로 가장 좋은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침치료와 약침치료, 자궁신부치료 등 원내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 증상과 원인에 따른 착상탕을 병행합니다. 자국 내막 두께는 좋다고 하는데 착상이 잘 안 된다면 시험관 착상을 위해서 한방치료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